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불기를 통과하는 시점에 실물 투표지와 동일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스캔 파일,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현재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함이 4월 15일 개표 현장에서 개수된 진짜 투표지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손을 댄 가짜 투표지인지를 변별하기 위한 작업이 모든 종류의 재검표 작업에서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은 주심 재판관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심 재판관이 제정신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재검표 대상이 되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실물 투표지가 당시에 그 투표지가 맞는지 여부를 가리고 그리고 교차 검증을 위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생산해내는 그리고 보관하는 일종의 전자 파일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 원본을 외장하드나 USB 등에 담아서 금고 등에 보관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원본을 빼갑받은 원본과 동일성이 보장된 그런 전자 파일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천주엽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진위 그러니까 원본과 동일한가 동일선과 원본성을 확인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천대엽 주심을 포함한 나머지 3인의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파일 이미지의 원본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표 재판에서 점검물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자정부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이 시대에 천대엽 대법관이 재검표 재판에서 사본일 경우에 그러니까 피고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부가 원본성과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모든 대법관과 대법관을 보좌하는 그런 연구관들은 이 전자정부의 원본성과 동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숙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전자정부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지에 대해서 풍부한 판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법관이나 대법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사본의 동일성 확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대엽 대법관과 그 외 3인의 대법관은 선관위가 제출한 사본, 오히려 사본이라기보다도 위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에 대한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혀 그렇게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대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2018-13년 7월 26일에 선고한 사건 번호 2013-2511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련 그런 판결입니다. 그곳에는 전자정부의 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판결문 안에 나온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정보조장 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부 또는 그 출력물을 정거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조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조장 매체 원본이 입수되는 시점부터 문건이 출력되는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동일성과 무결성인 겁니다. 판결문은 계속됩니다. 특히 정보조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조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 일종의 사본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및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 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또한 정보조장 매체의 원본이 초기 압수 시점부터 밀봉되어 정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정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이렇게 난해합니다마는 어쨌든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원본과 사본 사이에 엄격하게 동일성과 무결성이란 것이 검증받아야 재판부에서 정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천대엽 대법관은 선관위로부터 선관위 스스로 말하는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그 사본의 원본성과 무결성과 동일성을 하직인 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 의무를 현재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적법한 절차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법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관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부를 다루는 여러 사건에서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 해시값이 같다는 것을 판결에 널리 활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본 대신에 사본을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때는 아주 필연적으로 사본의 해시값과 원본의 해시값을 상호 비교하는 그런 엄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은 천대엽 대법관은 이 같은 절차를, 이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합법적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일 특성을 추격한 숫자와 알파벳으로 구성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간의 위변조가 있더라도 해시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 사실을 검시에 찾아내는데 바로 해시값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차를 천대엽 대법관 외에 사민의 대법관이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저의와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당연히 재판관은 그렇게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7월 23일 같은 선거 사건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사본이 증거물로 채택되기 위해서 동일성 검증 방법을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재정리해서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 서명을 교부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당연히 선관위는 이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말 대법원을 우습게 여겼던지 아니면 같은 식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당연히 사본을 제출할 때 해야 하는 그런 해시값 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정말 대법관과 또 선관위가 원팀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조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지 등 1년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정언에 따라서 원본과 사본 사이에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조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그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과 원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천 대협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위에 소개한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사본은 원본과 일치한다는 원본성과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위조 및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증거물을 선관위가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대법관들이 제금표에 활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고 그것은 심하게 질책받거나 비난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천 대협 대법관과 사민의 대법관은 그야말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이 양심불량 대법관들이다 이렇게 저는 붙였습니다. 향후의 재판 과정에서 좀 더 공정한 그런 재판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납세자가 당연히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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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